이번에는 이건가? 오! 죄송해요. 아 일로 들어가는 건가? 열쇠를 읽구나. 됐다. 아 됐다. 아 이거 또 숨어있구만 또. 어. 우와! 아악! 죄송합니다. 죄송했네. 아 여깄다. 아 나와대요? 따악! 아 역시 죽음짝도 안 하네. 아니 여기 누가 봐도 너무 사람 숨어있게 생겼잖아요. 열게요. 없네. 어 안녕하세요. 열쇠 갖고 계세요? 아이고. 아. 간식 쳐야 되는데 알았죠? 왜 저 감시하세요? 아니 무서워. 간식 있는데 아세요? 뱀 드실래? 아 근데 너무 리액션이 없나? 뭐였다. 아 여기 안에 있을 것 같아 사람. 봐봐 세림이 형 저거 봐 저럴 줄 알았다니까. 뭐야. 수고하세요. 오! 아 열쇠를 주시는 건가요 저한테? 착하네요. 오! 아 감독님 움직이지 마세요. 아 감독님 자꾸 움직여요. 힌트 없나요? 힌트 없나요? 힌트 없나요? 컴퓨터 책상. 컴퓨터 책상. 오! 아 땀나. 오우 깜짝아. 아 깜짝아. 민희야 그거 알아? 맛있다 그거. 처음에 논리킨 사람 나야. 에? 응. 그대로. 원진 일곱. 배웅해줘. 원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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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진. 잘 가. 나 갈게. 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. 정답은 언제나 하나. 야! 이거 열쇠 아니야? 열쇠 같은데? 아 눈싸니까 정하실 거 같아. 하하하하. 끝인가? 딴딴딴 딴딴딴. 딴딴 딴딴. 딴딴. 디딤. 우와! 있잖아 바로! 에이! 에이! 아 저것도 하지 말라니까. 아 깜짝아. 아 깜짝아. 왜 이러는 거예요? 재미 없어진다고. 열쇠 가지고 계시죠? 아니에요? 어 열쇠. 어 감사합니다. 어 감사합니다. 오 뭐야. 응. 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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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지 마요. 응. 먼저 확인해 먼저 확인해. 응. 뭐하세요? 으하하하하하. 너무 미리 들키지 않았어요? 어어. 저 최적이 있어요. 으하. 으하. 어하하. 으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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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라이킹 퍼핑 캔디 감사합니다 경기 아저씨 아 나 갔다 올게 화이팅 야 저기에 누워있어 저기에 누워있어 야 지금 방지에도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야 방지에 누워있어 괜찮아 사람이야 사람이야 형 사람이 아니야 사나이로 태어났어 아 팽이 건법 사람이에요? 아 열쇠 열쇠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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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으악 하지마세요 하지 말라고요 아 아 아 진짜 싫어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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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죄송한데 열쇠 한번 어디 열쇠 어딨는지 알려주면 안 돼요? 아씨 별거 없네 아아! 으아아아아아아아악! 으아아아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아아아악! 아하하하하하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제가 죄송한데 열차를 주시면 같이 퇴근을 할 수 있어요. 싫어요? 죄송해요. 혹시 크리에이터 성경진 아세요? 진짜로? 진짜로? 놀래키면 오늘 퇴근 못해요. 들어가면 되잖아! 아! 들어가면 되잖아요! 아! 들어갈게! 들어갈게! 아! 근데 조금만 더 시간만 더! 아! 들어갈게! 아! 죄송해요! 아! 들어갈게! 들어갈게! 아! 그럼 내가 공인거에요? 음! 공으로 맡기! 운동도 띄게하죠! 나는 remedies 운동장 한바퀴인 뛰기에요! okay